몬스터의 비밀 2 벌써 며칠째야 한결같이 엄청나게 먹는구나 이것이 포레스트 가디언의 힘을 분석해서 만든 기계몬이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강력 기계몬이다 이번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드디어 미니 특공된 녀석들을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입은 거야? 미니 특공된 녀석들 미니 특공된 녀석들 미니 특공된 녀석들 진짜 재미있어 미니 특공된 녀석들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아무도 날 괴롭히지 못할텐데 아무리 찾아도 포레스트 가디언이 없어 어딜 간거지?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몬스터가 다시 파스칼에게 잡혀간건 아니겠지 호출이다! 사령관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거야 어서 가자! 파스칼이 불어넣은 어둠의 기운에 몬스터가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말도 없이 가버린거구나 에이! 파스칼 녀석! 사령관님! 포레스트 가디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어둠의 기운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를 준비했다 불꽃 화산에 장착해서 포레스트 가디언의 가슴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기회를 단 한 번이다 헤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테니까요 좋다! 즉시 출동해서 파스칼의 음모를 막아내도록! 네! 알겠습니다! 미니특공대 변신! 변신! 이샤! 고고! 최강 전사 미니특공대 미니특공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친구 최강 전사 미니특공대 최강 전사 미니특공대 포레스트 가디언! 이제 그만 진정해! 포레스트 가디언! 우린 친구잖아! 이러면 안 돼! 어서 정신 차려! 제발 부탁이야! 여기다! 포레스트 가디언! 여기다! 이래서는 해독제를 쏘기 어렵겠어 내가 유인할 테니까 레이저 밧줄로 몬스터를 결박하자! 기회가 포착되면 루시가 해독제를 쏘는 거야! 알았어! 자, 간다! 자, 간다! 제발! 레이저 밧줄을 던져! 쉿!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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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힘을 믿어!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하하하! 전설의 포레스트 가디언이 이렇게 약해 빠졌어야 그 이름이 아깝구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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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다, 파스칼 넌 더 혼나야 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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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한 녀석들! 나에게 가빈! 나와라 기계몬! 우리도 특공카를 부르자! 특공카! 출동! 출동! nest은 몇몸 뒤 총 기계몬의 에너지가 크게 느껴져 모두 조심해 걱정마 루시 저런 기계몬 따위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주먹이 날아오고 있어 모두 피해 이럴수가 기계몬의 주먹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고 있어 포레스트 가디언의 엄청난 힘을 분석해서 기계몬을 사용한 거야 저 주먹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내가 그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되돌려주겠어 자, 간다! 포레스트! 조심해! 포레스트! 조심해! 됐다! 녀석이 타격을 했고 휘청거리고 있어 좋아! 그럼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서 특공 로봇 무기로 함께 공격하자! 특공 로봇 무기 소환! 소환! 태풍의 껌! 화염의 기관총! 섬광의 권총! 선두의 활! 자, 이제 최후의 일격이다! 강철의 날개, 발사! 받아라! 태풍의 껌! 괴물! 또 어디 갈려고? 이제는 도망치지 못할걸? 난 너희들하고 놀고 싶지 않아! 나한테 더 이상 물총 쏘지마! 왜? 괴물이 반격한다! 모두 검색! 아, MOM, Mby! 아, возмож! 과연! 괴물이 반격! 괴물이다! 괴물이 반격!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안clul할게! 孔 systém! 도라꾸네, 갈디언!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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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